. 이 사주가. 남편 사준가요 애인 사준가요. 남편은 남편 아니에요. 그렇죠 이건 언니 사주고. 언니 사주죠. 여기 여자분은. 그 이 애인 와이프 사주지.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. 만나는 사람 와이프인데. 근데. 그 여자분만 썼어. 여자분만 썼고 이름도 안 썼고 나이도 않고 성도 안 썼어 아무것도 안 썼어 여자분. 네 여자분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자분이면 이 와이프밖에 더 있니. 그치. 근데. 이 여자분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여요. 굉장히 아파 보여요. 위암이라고 들었어요. 위암. 그것도 말기 위암 말기라고 들었어요. 그래요. 근데 이 여자분을 살려달라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. 이 남자가 이 여자의.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간병한다고 그래야 되잖아. 간병해서 언니를 못 만나 하니 열이 받아서 오신 거예요. 처음에는 위암이라고 하니까 살기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. 근데 너무. 만난 시간도 없고 너무 매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러 온 거거든요. 언제 죽냐고. 오늘내일 한다니까. 오늘내일 한다며. 언제 죽냐고 여쭤보러 왔느냐고 뭐 이런 거잖아. 그렇게 왔어요. 그거 때문에 왔어요 사실. 그러면 그거 때문에 왔어요. 니가 일만의 양심이 있다며.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시라고 마음속에 빌어주는 게 예의 아닐까. 근데 언제 죽으냐고 여깄다고 여자분이라고만 놓고. 좀 점을 보러 온 거잖아. 그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같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드니까. 그래요? 예. 여자분이라고만 썼거든. 사람에 대해서 뭐 별 경쟁도 없지만은. 알겠어요. 여자분 사자고 이름 좀 써주세요.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뭐 사줄까지 물어봐요. 아니 언제 언니 말대로 이런 여자분이면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띠하고 생년월일 밖에 몰라요. 예? 그렇게 써야겠어요.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. 띠하고 생년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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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하고 생년월일이면 다 써준 거야 이렇게. 예. 고마워요. 얘 써달라 그랬냐면. 내가 뭐 살려볼까 생각 들었어. 나한테 속은 거야. 언니 내가 혹시라도 이거 갖고 내가 응 그래서 여자분이라고 쓴 거잖아 그치 알고 있었으면서 그치. 제가 그분 사주 봐달라고 온 건 아닌데요. 나도 알아. 예. 근데 그분 사주 봐달라고 온 거 맞아. 야. 왜 이 여자 언제 죽을까요 그분. 그래 사주 달라는 거야. 니가 나한테 속은 거야. 사진 지워주세요 저는. 미쳤냐 야. 미쳤냐고. 야 그 여자분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을 한다면 만약에 진짜 그런 양심의 일 프로 양심의 죄책감이 있다면 여기가 오늘만큼 더 많았어 여자 언제 죽냐고 말을 하지 말아. 안 그래. 눈까지 싶어. 다시 주세요 그럼. 미쳤냐. 안 줘. 니가한테 준 거잖아. 내가 오늘부터 졸라하게 뭘 해서라도 니가 한번 살려보려고. 야 얼마나 온통할 거야. 죽으라고 전 보러 와. 언제 죽냐고. 아니요 언제 언제쯤이면은. 그렇게 되겠냐고 뭐라고. 그니까 내가 너 한번 살려본다고. 내가 그래서 한번 살려본다고. 응 내가 있잖아. 한번 이런 모르는 일을 얼굴 모르는 일을 한번 살려본다고. 되게 뭐 하러 왔어요. 너 있잖아 오늘 뭐 하러 왔냐고. 니 니 심보가. 니 심보가 나를 이렇게 하랄게 만들었어. 왜 여자 그 신랑 여자 죽으면은 그 신랑 너랑 산다디. 응. 나도 못살게 만들라고. 너는 나한테 사주를 다 줬어. 남자 사주 여자 사주. 근데 나 이런 짓 안 해 사주 갖고 장난 안 쳐. 근데 니가 나 또끼를 니가 지금 발동하기 만들었어. 그냥 갈게요 저는. 꺼져. 꺼지는 게 낫지 않아. 응.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없죠 그러면. 어 그면 어떤 무당한테 사주를 써 너 속으로 언제 죽냐고 물어보면 무당한테 어느 무당이. 너 좋다고 이 사람은 곧 죽으니까. 그냥 간단하게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냥 간단하게 봐줬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내가. 살리라고 마음 먹었다고 니 괘씸한 행동이. 살리세요 그러면. 어 살릴게. 살리니까 꺼져.